유지영 감독님이 해설을 하시면서 엄청 야단을 치시던데 LG야구할 때 고우석 선수 그런 것도 있고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작정을 하고 꽂으는다는 느낌이 있었어 저는 본인이 맡았던 팀에 대해서 해설을 통해서 어떤 비판적인 거나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자기 소신이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하는 야구를 비춰봤을 때 나랑은 좀 다른 결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고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안 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고 또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유지영 감독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전 야구라든지 그런데 또 현장에서는 현장이 생각하는 야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피드백이 되면서 더 좋은 야구가 나와야 되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거는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유감독님께서 방송하는 거 들을 때마다 내가 좀 돌이켜볼 건 없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게 야단을 치시는 걸 제가 방송을 좀 듣고 그때 이제 야구 데스크일 때인데 LG 담당 기자가 저한테 자기가 생각할 때 LG 트윈스가 달라진 걸 하나를 꼽자 그러면 김현수 선수가 가져온 클럽하우스 문화의 변화다 인 것 같다 자기는 볼 때 완전 특별하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다 선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김현수 선수가 강압적으로 때리거나 이러지 않지만 야단을 치고 굉장히 야단을 치고 본인이 안타를 두 개를 치더라도 팀이 리드 당하고 있다 이러면 웃고 하는 그 표정은 그걸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좀 봤습니다 솔선수부에서 후배들 거 챙겨주고 풀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시는 김현수는 김현수요? 정말 좋은 선수죠 그리고 실제로 담당 기자가 얘기한 것도 맞습니다 표정 문화를 많이 바꿨죠 근데 김현수가 와가지고 저는 좋았던 느낌은 뭐냐면 젊은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박함을 갖다가 많이 심어줬어요 절박함을 심어줬다? 가령 시합 끝나고 베스트 나이는 가는데 왜 똑같이 너는 샤워하고 집에 가냐 그래가지고 언제 주전이 되냐 그리고 가끔 그 선수들이 시합 나갔는데 그날 못했어요 그러면 김현수 선수가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냐 밑에 내가 가서 운동을 하고 가야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도 좀 절박함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오지안 선수, 박혜민 선수, 김민성 선수가 또 옆에서 그걸 갖다가 좀 정도가 심하면 조금 말려주는 역할도 되게 잘해요 오지안 선수가 주장이잖아요 주장이 또 얘기할 때는 김현수가 그걸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김현수 혼자서 한 건 아닌데 김현수가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사실이죠 거기다가 외부에서 온 김민성, 박혜민 역할도 굉장히 좋았고요 거기다가 프랜차이즈 오지안 선수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3명이 또 오지안 선수를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4명이서 유기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클럽하우스 문화가 상당히 절박함이 생기면서도 또 여유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조화롭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김현수의 리더십은 사실상 저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하지만 김현수 혼자만은 아니었다 그렇죠. 혼자 할 수는 없어 그렇죠. 도와준 사람들도 많고 또 특히 젊은 선수들이 그런 거를 곡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사실은 문성주 선수 같은 사람이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LG 트윈스의 가장 큰 자산이죠 LG가 올해 LG, 2023년 LG는 LG 장단위에 가장 강한 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94년의 LG가 훨씬 더 강한 팀원 훨씬 더 강했다 훨씬 더 강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찌 됐건 1, 2, 3번이 다 15승을 넘게 했습니다 18승, 15승, 15승 이런 식으로 했고 거기다 당대 마무리 중에 손꼽히는 김용수 있었죠 최고의 포수 김동수 있었죠 신인 3인방 있었죠. 불펜 강했죠 그러니까 그런 압도적인 승률이 나왔죠 그리고 그때는 그 멤버가 매년 우승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2023년 우승은 굉장히 다른 트렌드로 우리가 1등을 했죠 영영혁 감독님의 뛰는 야구 처음에는 무리수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성공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벌떼하고 불펜들이 막아내는 힘 이런 걸로 우승했는데 지금의 우승은 상황 상황에 맞게끔 감독이 운영을 잘한 부분이 상당히 컸고 94년도의 우승은 정말 모두 하나 빠질 게 없는 전력으로서 우승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멤버는 94년도 우승이 제일 컸죠 진짜 마지막으로 단장님 이제 오신 지가 5년이 됐잖아요 5년 만에 우승을 했고 오실 때 그 팀 맡았을 때 그 팀이 가을 야구를 못 갔던 팀이잖아요 야구단의 존재 목적이라 하면 우승이잖아요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고 저는 구독자를 늘리는 게 유튜브의 목적인데 또 조회수 올려야 되고 뭐를 해야 됩니까? 계속 단계별로 올라갔어요 LG는 보기 드문 그런 상승인데 지금 방금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구독자를 늘리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늘릴 거냐 만약에 내가 당장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선정적인 거나 아니면 좀 재밌는 욕설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통해서 구독자를 늘리면 그거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냥 끝나요 그냥 끝나요 채널 문 닫아야 돼요 좋은 결과는 좋은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국 포스트 시즌을 못 나간 팀 8등 팀을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사장님이나 구단지님한테 포스트 시즌 올라가고 우승하게 쓴다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뭐로 우승합니까? 전력이 갖춰지질 않았는데 그거는 그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팬들한테 또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목표는 우승이 많습니다 이 목표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할 테니까 단계별로 설명한 대로 안 됐을 땐 저한테 질책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을 먼저 하고 나서 그걸 실천하거든요 왜? 말을 안 하고 하면 안 할까 봐 미리 얘기를 해놔야 말만 앞선다는 이야기 야단 맞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했어 그걸 또 합니다 이게 참 대단하다 우리 왜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1등 하겠다 그러면 나 공부 이번에 몇 등 할까 하면서 미리 얘기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똑같이 저도 설명을 했죠 지금 우승 불가능합니다 대신 팀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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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안에 덱스 강하게 만들고 FA 안 잡고 포스트 시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 필요할 때 FA 한번 잡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를 보고 계신 사장님도 믿을 거 아닙니까 제가 1년 전에 저 얘기를 했는데 1년 만에 이만큼을 했네 2년째 이만큼 하겠다는데 또 했네 그게 신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승을 하겠냐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냥 말만 앞서고 그만두면 그게 됩니까 단장이라는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무턱대고 우승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무조건 구독자 수 늘리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방식을 올릴 건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감독과 어떻게 철학을 공유하느냐 그리고 프론트를 갖다가 어떻게 강한 프론트로 만들 것인가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해야죠 감독 제의 받으신 적 있죠? 있죠 여러 번 있죠? 한 몇 번 됩니다 솔기도 안 하셨어요? 했죠 왜 안 가셨어? 감독은 하고 싶은 거고 단장은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단장 역할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야 되는 일을 하자 해서 안 갔죠 밖에 소문이 차단장님께서 목표로 했던 그 모든 단계를 다 마치고 완수하고 팀도 29년 만에 우승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목표를 향해서 또 가는 것 아닌가 KBO의 높은 자리 이야기도 그래서 소문이 돌았었고 저한테도 뭐 이렇게 참현수 단장님 감독으로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보신 분들 있기도 있었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만 하면 소문이다 본인이 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 저는 뭐만 하면 여러 추측서부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원체 유명하시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뭐만 하면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요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내가 목표대로 5년 안에 우승이 되고 내 역할을 다 하면 내가 지금 가장 급선문은 저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8월 말쯤에 사장님 올해 우승하면 저 그만두고 싶어요 왜 또 갑자기 폭탄 선언을 또 왜 그러냐 했더니 우승을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냐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 가서 공부 딱 2년만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혹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른 데 안 가고요 딱 미국 가서 공부를 2년만 더 하겠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트리플 A 쪽에 다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로컬 쪽에 팬들을 어떻게 트리플 A가 운영을 하고 광고를 어떻게 했다고 지역 주민들 어떻게 야구장으로 모시고 협업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마케팅이나 그걸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2년만 갔다 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승을 하면 근데 그게 마치 내가 다른 데 영전한다는 식으로 소문이 퍼졌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윤석 사장님은 그래서 공부 좀 더 하래요? 김윤석 사장님은 안 된다 안 된다지 쟤는 뭔 공부야 사단장 그냥 하면서 배워 여기서 나한테 배워 어딜 가 지금 이제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 몇 번 지웠다고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사장님한테만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사장님이 뜻은 알겠는데 차단장 우승을 했지만 우리가 할 게 더 많다 그리고 차단장이 여태까지 해왔는데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사장님한테 알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소문이 너무 많이 퍼졌지만 미국 가서 이제 2년간만 유학 갔다 오려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부럽네요 우리 단장님 초진이도 부럽고 또 계획대로 뭔가 인생이 이렇게 안 되거든 참 안 되거든 저도 부러워 좀 저도 처자식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 꼬맹이가 있는데 꼬맹이 있는데 아빠 미국 가지마 그럼 못 가는 거야 미국 가서 하면 제가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또 도줬다고 저 병원 미쳤다고 말도 못해 제 같으면 그러면 아니 정말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아 그래 고생했고 공부 필요하지 그래 공부하고 와 그랬으면 전 정말 가려고 그랬거든요 나도 공부하고 싶고 나도 고생한다고 아마 그러면 집에서 뭐라고 했겠죠 당장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아니면 공부할 시기를 놓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그러지 말고 좀 여기서 더 해야 된다 해서 최근에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알겠다고 사장님은 엄청 승진하고 연봉도 이렇게 하고 근데 또 선수단은 보너스 받잖아요 아직 정확하게 안 나눠줬죠 아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나눌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감독님들 포션이 엄청 수년 전부터 좀 늘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단장님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차피 3년 계약하면 계약마다 연봉이 좀 뛰나요 플러스 되는 게 잘하면 오를 수도 있고 잘했잖아 이거보다 더 어떻게 잘해 통합 우승인데 지금 김태룡 단장이 최장수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고 고영욱 단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좋은 조건 많이 해주시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계약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알아서 주세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알아서 많이 주세요잖아 많이가 가로가 빠져 있잖아 저는 많이는 안 줘도 안 줘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알아서 해 주십시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생각을 바꿨죠 여기서 뭐 대우 잘해 주시고 LG에서는 굉장히 대우 잘해 주시니까 감사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이제 2년간 가는 걸 포기했으니까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앞에 있었다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김인석 사장님도 그룹에서 계속 있다고 오셨잖아요 그분도 대기업에서 그런 CEO를 맡으니까 그분이 하는 거 보고 공부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모시는 사장님 보고 나 저렇게 공부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가서 배우는 건 맘 못해 미국 가셔야 돼 미국에서 뭔 소리야 지금 큰 벌에서 놀아야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너무 진정성 있게 다가온 게 몇 년 됐을까 한 3년 전인가 KT 위즈의 단장을 하셨던 분이 지금 KT 본사에 입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을 했대요 그 자명석 단장 혹시 아세요? 알죠 나는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군 총괄을 하고 있는데 새로 감독이 왔을 때 본인이 먼저 사표를 감독님 오시고 하니까 감독님 마음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음신의 폭을 좀 늙게 해야 되려니 제가 먼저 빠지는 게 맞겠습니다 사표를 먼저 받았는데 야구인들 중에서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물어봤대요 다른 그런 적이 있느냐 하니까 뭔 소리냐 끝까지 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먼저 사표 쓰는 게 어딨어 있을 수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단연 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그것도 단연 계약 기간이죠 보통 나오면 연봉을 회사에서 다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만두면서 그 연봉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람 사람을 정말 다시 봤다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좀 그러니까 연봉을 안 받겠다고 한 코치가 제가 최초였답니다 새로운 감독님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저는 몰려놔 테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연봉 안 받으면 힘들죠 제가 농담 삼아 아갈차 아갈차 그렇게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하고 행동이 참 일치되는 게 쉽지가 않죠 본인이 다 한다 해도 되나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늘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우승을 정말 하고 싶어 했고 저하고 작년에 찍고 나가면서 제가 우승을 하면 당연히 또 모실 건데 아우머리 한 잔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약속은 못 찍겠지만 제가 국장이 됐으니까 제가 한번 살게요 진짜 술을 올해 연말에 좀 바쁘시니까 연초에는 제가 제가 증정 대접할게 뭐 내가 대접하면 되잖아 아무튼 우리 단장님 모시고 오늘 좀 말씀 좀 나눠봤고 감사합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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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